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몰랭까지 잡았었는데 이제 펜트를 더 잡아야 되나? 펜트를 안 보여가지고 화성의 감기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정글이 좀 좁게 나왔어 이게 끝이야 정글이 여기 지옥은 정글이 아니야 일반 숙제형이요 정글이 넘쪼봐 여기 위에는 우영재 위에는 그렇다 저도 끝이가 다 숙제형이 스포어는 안된것같아요 플린트라 어쩔 수 없죠 라이프 루츠 풍망이도 좀 애매하고 화상의 관계를 보답시다 그전에 아레나를 구축 만들어야되요 그냥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긴하겠지만 아레나 없으면 쉽게 클리어가 안됩니다 주위에다 만들죠 정글에서 주위에다 만들죠 정글 NPC 있는데다가 주위가 커다라니까 저희나 만들어야될것 정글 숙제형이 정글 숙제형이 정글 숙제형이 정글 숙제형이 좀 안전하게 만들죠 텔레포터 나와가지고 텔레포터 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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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화생의 감기...그러봐도 왼쪽...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이것 좀 놓고 전산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이동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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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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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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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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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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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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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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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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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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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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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지장칸을 빼야되네 이렇게 해야되겠다 문제는 펑킨무늬네요 라이프루츠도 파밍해야되고 라이프루츠는 좀 이따 파밍하고 그러면 화상의 감유부터 하죠 해야되고 연어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딨어? 아이 놓쳤다 5번 떼었네 네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디있어 아이씨 어디있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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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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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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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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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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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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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tion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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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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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 머친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 머신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 드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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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가져봤어! 내 돈! 어허허허 돈만 벌리네 그 돈도 아까 맥인 한마리가 가져갔지만 사투 사투 아야, 파이븐 아야 아프잖아 어 무섭게 왜 그래 아 키스했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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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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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 썼네요. 제너스틱으로 안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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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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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성 Bitte 레이저 머신공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니 돈 다쓰고 2플레를 벌었어 지금 이제 여섯번째인가 그리고 딜이 나와서 지금 가나마 나온거지 옵틱스테프로 잡았으면 좋음이 걸렸어요 잡는데로 뭐 이거는 그래도 추쿠날개나 그런거 어디 보단 나아 추쿠날개같은거는 포션까지 써야되니까 근데 이거는 포션 안써올거잖아 쓰는거라면 음식포션도 못돼 음식포션이야 뭐야 수급하기 싫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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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놓쳤잖아 와이번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야식포셔리 으 이거 안 좋았네. 쏠라? 꽤 일났네. 화성에 관계하는데 쏠라가 나왔어. 이거 못쓰러 나오면 나 중등각인데. 이거 진짜 위험해요 지금. 나 지하로 빤쓰러 내야 되겠어. 얘 만졌고. 이거 지하로 빤쓰러 내야 돼요. 안그러면 제가 죽어요. 못쓰러 나오면은. 아아이 나왔어. 아니 이건 답이 없어. 아 쟤 계속 쫓아왔네. 아니 내가 화성에 관계라도 안했으면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화성에 관계를 해가지고. 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잠수 타야돼. 아아. 그동안 낚시라도 해야해줘 이거. 시간 그냥 보내기나 갖고. 낚시해야되겠네. 아니 어떻게 일식에 나오냐. 그 타입이네. 그 타입이네. 이걸로. 그 타입이네. 그 타입이네. 낚시라도 해야 돼. 아. 어떻게 일식에 나와. 말도 안돼. 그 타입이네. 그 타입이네. 그 타입이네. 그 타입이네. 아이 낚시 포션도 없는데 대신 귀여운 이게 나왔어요 필요는 없는데 이게 나왔어 소환 무기가 나오다니 근데 어디다 써먹어? 이미 이거 있는데 이게 더 잘 나오네요 그럼 빠른 목상되고 어차피 낚시도 확인 해야되었거든 이거 프리즈마이트 때문에 아이 근데 하필 왜 지금 나오냐 이거지 깜짝 놀랐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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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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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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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상황은 블러드문까지 뜨는 건데 우선 급한 불부터 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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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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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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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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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지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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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그민 나왔어요. 피그민은 나왔는데 제노스티크가 한번에 안 뜨는 한 번에 한 번에 안 뜨는 지금 일곱 번째는 지금 화상의 감기만 7번째인데 안 뜨는 중간에 안 뜨는 중간에 안 뜨는중 중간에 일식도 한번 뜨고 중간에 일식도 한번 뜨고 배는 처음으로 배는 처음 받아본다. 뭐 얻어는 받겠지. 근데 보는 건 처음 본다. 안 seria 안 뜨는 Ze insanlar 아니다 Gregoek 또 한 번해야 된다. 정수구's behavior 잘 어울리ght will take care est will take care of da 있음ом 사이네 als 바 им 이럴수가. 밑으로 나오고 온다. 아니 이거를 무섭게 이럴수는 주 CDC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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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포션을 다 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이 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든데요. 힘든게 맞구나. 힘든게 맞구나. 막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좋아. 아무것도 안좋아. 아무것도 안하니까. 정글 가기 전에 정글 가기 전에 정글 가기 전에 정글을 갈거에요. 정글 가서 라이프그루츠 파밍하고 그 다음에 퍼킷몬 한 다음에 퍼킷몬 하기 전에 그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clovverety 같은 ici因為 ăn sincron sample master g24 in Rio ragen 그다음 큰일났다. 재료가 없어요. 어떡하냐? 구해야돼요. 또 이걸. 잊어먹고 이걸 안구해놨네요. 이걸 구해놨어야 되는데. 정글 탐사하면서 거의 정글이 다 탐사한 것 같고. 라이프그룹이나 먼저 샀죠. 급한대로. 광물탐지기가 없는 관계로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일일이 뒤져야돼요. 광물탐지기도 하면 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일 걱정인 거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건데 이름을 적어드렸다 클라이밍 슈즈 말고 아니 클라이밍 클러 말고 무슨 슈즈였더라 슈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신발 이름이 어떻게 말해 이게 필요한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런데 다 뒤졌을까? 끔참을еры, 끔참을 닫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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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져봤나 아 뒤져봤구나 음 미믹 됐어요 보는 어스피 많아서 음 구하기 애쉬워요 팀비 소환소가 많아서 음 음 이리와 음 음 다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노 스태프는 적 반응하고 때리는 속도가 더 빠른데 얘는 접촉 데미지가 있어요. 접촉 데미지가 있어서 그 접촉 데미지를 쓰기 위함이고요. 특히 이런 좁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제노 스태프가 활약을 못하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만나요. 일부러 잘게도 해놨는데 여기 수평으로 파가지고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는데 잘하는데 좀 더 빠른데 라이프 루츠를 별로 못 넣어놨어요 지금 나름 시간이 됐는데 라이프 루츠도 둘째 치고 라이프 루츠도 없고 팔로가 없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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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아 5 으 으 깜짝이야 임상임 딱히 필요는 없어요 라바차 어 찾았다 이거 슈드스파이크구나 수확은 있네 3개만 더 슈드스파입니다 2개 1개만 더 슈드스파입니다 2개만 더 슈드스파이크 3개 3개 이제 던져나가야되요 던져나가야되고 못파냐 살거는 없을거지만 없으면 스피드스파이크 3개 1개 됐고 우선 여기서 녹화 끝도록 하겠습니다.